안녕하세요 강미윤TV 방구석외신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를 2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더 구독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 갑자기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G7 관련인데요 지금 G7에 한국을 더해서 G8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서 G8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G7에 한국을 더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G7에 한국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중국에 대응할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개방의 가치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G7은 주요 선진국 7개국의 모임이죠 여기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이렇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7개 국가죠 G7은 원래 1970년대에 국제사회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했습니다 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75년에 제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G5가 정식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캐나다가 감행해서 G7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G7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인 만큼 미국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회원국 외에도 그 해 의장단이 선택한 의제에 따라서 비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Outreach Session이라고 불리는 확대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습니다 Observer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1992년 민헨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참여하는 G8 정상회의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는 초청국 지위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에 G8에 축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G7 체제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G8 1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개최된 2020년 회의 그리고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에 Observer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안 갔습니다 미국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 중의 한 곳인 헤리티지 재단에서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G7에 초청해서 G8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요 견고한 한미동맹 70주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서 G7을 G8로 확대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그리고 G7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헤리티지 재단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지난 날 미국의 개발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됐고 특히 안보를 지원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명했다 이렇게 헤리티지 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연방 하원의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의원입니다 이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도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주요 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G7이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수 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말입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생전 G7에서 각국 정상들과 같이 사진을 찍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G8을 만들자 이 얘기가 전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개최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확대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G8 체제 구축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G7 참석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초청을 했죠 한국이 G8로 정식 멤버가 될 경우 회원국 가입 절차와 국제적인 위상변화 그에 따르는 특권, 책임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 나오고 있고요 G7은 매년 열리는 정상회담이 있고요 재무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중대 현안을 다루면서 상호협력과 결속력을 다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G20, 주요국 협의체라든지 WTO, 세계무역기구나 WHO, 세계보건기구 또 UN, 국제연합, IMF,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실무차원에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게 되죠 G7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새롭게 G8의 정식 멤버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G7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이 정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G7 국가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글로벌 교역이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입장과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G7 회의는 보통 의장단이라고 불리는 호스트 국가가 주최합니다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순서로 매년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이 이유는 의장단에서는 제외됩니다 G7은 조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요 상설 사무국도 없습니다 그해 의장국이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재무장관 회의와 각종 강요회의를 조직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의장국은 다른 회원들과 협의해서 한 해 동안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다룰 의제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장국 수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의장국은 글로벌 현황 가운데 중대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의제로 삼아서 G7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G7 국가들의 책임이 큽니다 G7 국가들은 매년 전 세계 모든 공적개발 원조금의 70%가량을 제공합니다 2021년 영국의 G7 정상회의에 옵셔버로 참석한 한국 문재인 정권대였죠 그때 한국도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해서 2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 2천억 원을 지원했죠 정상 및 각료회의 합의에 대한 이행 그리고 준수 여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되면서 한국이 G8 회원국이 될 경우에 더 과감한 탕수 중립 정책 이행도 요구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한국이 G8 들어가는 거 가능할까 미국은 지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찬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찬성 여부 G8 국가 가능성 한국이 들어가느냐 이 가능성이 제기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G8을 확장하자라고 하면서 호주, 인도,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인도, 대한민국을 G7에 넣어서 G10으로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한국의 G8 지출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일본의 자민당 우파가 한국의 G8 입성에 반대를 해왔다 라고 하는 보도 나옵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 타이틀 이걸 한국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메시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